철학자였던 스피노자와 경제학자였던 리카르도 역시 대단한 투자자였다. 투자에 대한 그들의 관심과 집착은 학문적 열정 못지않았다. 세계적인 투자자를 거론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오늘날 최고의 경제학자로 꼽히는 케인지경이다. 그의 초상화에는 담과 같은 글이 쓰여있다.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한 존 메이나드 케인지경 그는 심각한 경제기위에 처해 있던 1932년 당시 미국 조식을 대대적으로 사들인 다음 호경기의 일을 되팔아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그는 증권투자로 부를 축적한 얼마 안되는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투자와 투자는 항상 있을 것이다. 누가 나에게 투자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해달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인간은 놀이하는 존재로 태어나 놀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바 놀이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므로 나는 주식투자의 실패에서 비롯된 절망감 뒤에는 반드시 그 상처를 아물게 하는 기회가 따르게 마련이고 다시 투자의 유혹에 고개를 돌리는 때가 온다고 생각한다. 마치 불빛의 유혹으로 그 주위에는 항상 블라비들이 꼬이듯이 말이다. 나는 투자자를 흔히 알코올 중독자와 비교하곤 한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에 만취한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저녁 어스림이 되면 칵테일 딱 한 잔만으로 바뀌었다가 결국은 그 전날과 같은 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최후의 역작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입니다. 주식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책의 이름인 것 같고요. 상당히 유명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1906년에 헝가리에서 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투자의 대부였다고 하고요. 두 세대에 걸쳐 독일 증권시장의 우상으로 군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부러운 게 이 책은 그의 나이 93세대인 1999년 2월부터 쓰기 시작하여 그의 9월에 탈거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책의 서문을 쓰지 못한 채 9월 13일 파리에서 영면하였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의 파란만장한 투자 인생을 결산하는 최후의 역작이며 유럽증권계에는 이 책을 위대한 유산이라고 평가하였다고 합니다. 93세대까지 정신이 멀쩡하셔가지고 이 책을 집필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93세동안에 주식투자를 한 사람이 그 자신의 노하우를 집대성해서 쓴 책이니까 정말 좋지 않은 책일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간단하게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돈의 매력, 증권 동물원, 투자 무엇으로 할 것인가, 증권거래소,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증권심리학, 정보의 숲,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머니 매니저, 모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주로 볼 것은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증권심리학,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입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부터 책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 저희가 주식투자를 하든 어떤 투자를 할 때 가격을 무엇이 움직이냐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주가를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주식시장의 논리 주식시장은 나름의 고유한 논리가 있으며 여기에 일반 투자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것은 아름다운 여자나 날씨처럼 변덕스럽다. 나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주식시장은 이런 변덕에 대해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고 왜 이렇게 변덕스러운지에 대해 어떤 논리적 설명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다. 분석가들은 다음 세 가지 정도의 주가의 상승 혹은 하락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주식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경우 주가는 떨어진다. 둘째,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주가는 올라간다. 셋째, 공급과 수요가 서로 맞아 떨어지는 경우 주가는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 중단기적 시각으로 보면 반드시 우량 주식이 상승하고 부실 주식이 하락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 반대의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단기적인 시각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량 주식이 상승하는 게 맞는데 중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어느 기업이 이윤을 얻을 수 있고 배당금도 지급하며 전망도 좋다고 치자.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초과할 때뿐이다. 이것이 증권시장을 지배하는 유일한 논리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에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식이 오르는 게 진리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사고자 하는 수요를 촉발시키는 또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잘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급과 수요의 원칙. 주가의 흐름은 무엇보다도 주식을 내놓는 매도자가 주식을 사들이는 매수자보다 더 긴박감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에 달려있다. 만약 주식을 가진 사람이 심리적 혹은 물리적 압박감으로 주식을 내놓았는데 돈을 가진 사람은 그와 반대로 살 마음은 있으나 꼭 사야 한다는 압박감에 놓여있지 않으면 그 주가는 떨어진다. 하지만 돈을 가진 사람이 급하게 주식을 찾고 주식을 가진 사람은 그다지 주식을 팔아야 하는 심리적 물리적 압박감에 놓여있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한다. 이 가르침을 나는 잊어본 적이 없다. 이것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은 공급과 수요에 달려있다. 내 모든 주식 투자 이론은 여기에서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기업 이익이 좋든 나쁘든 전쟁 중인은 평화상태든 혹은 자파가 권력을 잡았든 우파가 권력을 잡았든 상관없다. 물론 이러한 사건이 시세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 영향은 간접적이다. 돈을 가진 사람들과 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의미를 두고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투자를 할 때 비로소 이 사건들은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주식 투자자는 위의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왜 때때로 주가가 비논리적으로 움직이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쟁과 평화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경제발전 평화는 제일 중요한 것이다. 나는 거의 모든 투자자에게 주식에 투자할 것을 조언했다. 그러나 성공하려면 수면제를 먹고 푹 잠이 들어 몇 년 동안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듣거나 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강세장이 다가오는데 바로 그 앞의 침체 국면에서 손해를 보며 모든 것을 팔아야 하는 시장의 분위기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는 미국만이 거대한 세계 강국으로 남는 팍스 아메리카나이다. 그 결과 장기적인 세계 평화가 보장되었다. 이 사실은 주식시장의 녹색등을 켜게 했고 이것이 바로 지난 몇 년 동안 주식시장이 환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어디서든 화약 냄새가 나면 투자자들은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투자자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상황이 확실할수록 주식 투자는 늘어난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제발전 경제와 기업의 이윤이 성장하지 않으면 주식시제 역시 기극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즉, 제너럴 모터스나 아이비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도 근본적인 경제 성장이 없었다면 오늘처럼 오를 수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이다.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경제와 분리할 수 없다. 그 때문에 투자자는 국가 경제를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된 오늘날에는 세계 경제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분석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별 장애 요인이 없이 경제가 성장한다면 증권시장은 다소간의 동요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것이다. 그 결과 주가는 떨어질 때보다 올라갈 때가 많을 것이고 투자자가 이익을 볼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확실한 것은 도박성을 띈 투자보다는 주식을 열해 동안 보유하고 있는 것이 결과가 더 좋다는 것이다.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확실한다. 그리고 경제 성장에 큰 장애 요인은 돈이 없다는 것이라고 하고요. 돈이 없으면 경제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가 우상향한다면 주식을 사고 보유하는 게 가장 좋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돈과 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과 심리가 합쳐서 추세가 형성된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앞장에서 언급한 요소들에만 영향을 받는다면 완만한 속도로 경제와 함께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개가 이리저리 난복하게 달리기도 하듯 주식시장 역시 장기적인 경제 성장 속에서 여러 번 급속히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중기적인 영향 요소들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요소는 돈이라고 합니다. 돈은 산소 혹은 차를 움직이는 기능 같은 것이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전망이 좋고 평화가 지속되어 경기가 좋아도 주식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돈이 없으면 주식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은 주식시장의 액기스다. 두 번째 요소는 심리이다. 투자 심리가 부정적이어서 누구도 주식을 사고자 하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하지 않는다. 이 두 요소, 즉 돈과 심리가 긍정적이면 시세는 올라가고 부정적이면 시세는 하락한다. 한 요소가 긍정적이고 다른 요소가 부정적이면 흐름은 중화되어 커다란 요소가 없고 재미없는 주식이 계속된다. 바로 여기서 나 자신이 신념이 된 다음의 공식이 나왔다. 돈 플러스 심리는 주제 어느 한 요소가 미약하게나마 다른 요소보다 더 크면 둘 중 어느 요소가 더 강한가에 따라 주가가 약간 상승하거나 약간 떨어지거나 한다. 그러다가 하나가 돌변해 둘 다 긍정적이거나 둘 더 부정적이 되면 시세 급등이나 시세 폭락이 나타난다. 요컨대 크고 작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하고 또 살 수 있으면 시세는 상승한다. 그들은 금융 상황과 경제 상황이 낙간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려고 하고 또 그들의 주머니와 금고에 충분한 유동성 자금이 있으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강세장의 비밀이다. 반대의 경우도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여론이 비관적이고 전망이 불투명하고 부동산이나 높은 이자의 은행예금과 채권에 투자하느라 금고에 저의 자본이 없으면 주가는 떨어진다. 상상력과 돈이 없으면 주가는 바닥으로 떨어지기 마련이다. 내 생각으로는 중기적 주식거래의 영향은 돈과 상상력이라는 요소가 경제지표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이익을 많이 내면 주가가 올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긍정적이 되어야 그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 것 같아요. 솔직히 코로나19 사태가 나면서 미국 경기는 아직도 나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고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재정정책을 펴가지고 돈을 막 살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고 심리적으로도 앞으로 코로나가 좋아질 거라는 심리적인 생각 때문에 그 주가는 급등을 하잖아요. 돈과 그 심리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돈이라는 요소는 중기적 증시 흐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투자자는 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경기는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즉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온도계가 주식시장은 아니라고 하고요. 증시가 경기 변동과 반대의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영향을 미치지만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은행이 취하는 조치가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디플레이션은 무조건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중앙은행의 금리가 증시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시차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은 하락하는 경우가 많고 금리가 하락을 하면 주식시장은 상승하는 경우가 대체적인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에 미치는 요소를 이렇게 간략히 봤고요. 그래서 이제 돈과 대중의 심리가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자금이 유동적이든 유동적이지 않든 증시가 돈에 어떠한 반응을 하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이 심리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증권심리학이라는 장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시가 호재성 또는 악재성 뉴스에 반응하는 강도를 이해하는 것을 나는 시장의 기술적 이해라고 부른다. 내게 있어 기술적 이해에는 다음 한 가지 질문에 달려있다. 과연 증권의 대다수가 현재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가? 나는 주식투자자를 부하내동파와 소심파 이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소심파는 말 그대로 투자자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들은 승자에 속하며 그들이 수익을 보는 것은 결국 부하내동파 덕분인 경우가 많다. 증권을 가지고 노름을 하는 이들은 부하내동파에 속한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한 네 가지 요소 포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포지란 돈, 생각, 인내, 그리고 행운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증시에서 돈을 벌기 위한 네 가지 요소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첫째는 돈.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재산의 많고 저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내 정의로는 온전한 자기 돈을 가지고 있고 부채가 없을 때 돈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용을 쓰지 말고 자기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나는 확실히 깨달은 게 하나 있다. 절대 빚 내서 주식투자를 하지 말 것. 자신이 신용으로 해가지고 돈을 잃은 경험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생각. 증시에서 지적으로 거래하는 투자자는 누구나 생각을 한다. 그 생각이 옳든 그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난 뒤 주식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믿어야 한다. 만약 충분히 생각할 때 어떤 전략을 세웠다면 친구나 여론, 일상생활 등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의 천재적 사고는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그리고 여기에 신념을 추가하고 싶다고 합니다. 나는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말한 아인슈타인에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인내. 증권거래소에서는 머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번다. 라고 프랑크프루트의 어느 경험 많은 증권거래인이 말한 바 있다. 이건 정말 저도 동감합니다. 좋은 주식을 샀다고 해도 분명히 꼭 쥐고 있으면 상승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조금 벌고 팔고 잠시 하락했다고 팔아서 항상 돈을 크게 못 벌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명언이다. 인내는 아마도 주식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인내는 빈번한 실수를 피하게 하는 요소이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주식시장에 얼씽거리지 않는 것이 좋다.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 즉 고통의 결과이다. 처음에는 항상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생각하던 것처럼 된다. 투자의 근거가 되는 진단이 맞으면, 즉 올바른 전지에서 출발한다면 투자는 성공할 것이다. 투자라는 건물의 기초가 튼튼하고 올바르면 모든 것은 시간 문제다. 대다수의 주식투자자에게는 사이사이의 폭풍과 악천후를 견뎌낼 수 있는 인내와 주관이 모자란다. 시세가 떨어지면 그들은 즉시 심리적 혼란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쉽게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고통을 대가로 받는 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딱 정답인 것 같아요. 그 무수히 시세의 부침을 고통으로 인내하면서 결국에 얻는 대가가 달콤한 주식 수익률이라는 거죠. 네 번째 행운. 모든 주식투자에게는 운이 따라야 한다. 전쟁, 자연재해, 정치적 혼란, 새로운 발명, 사기 등은 투자자의 판단 기초가 되었던 여러 전제 조건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진단은 맞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쟁사의 신약 개발로 인해 그의 진단은 무의미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소심파 투자자에게는 돈과 생각, 인내 외에도 행운이 필요하다. 이것도 절실하게 느끼는 게 돈복이 있는 사람은 못 쫓아간다고 하거든요. 행운빨이 최고의 그 돈 버는 지름길인 것 같더라고요.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게 경기 변동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제가 최근에 하워드 막스의 투자 마켓 사이클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한 책을 리뷰했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는 모든 투자 시장의 장기 변동을 강세장과 약세장으로 구분한다. 강세장과 약세장은 각기 세 가지 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정 국면, 적응 국면과 동행 국면, 과장 국면. 이 달걀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코스톨라니의 달걀. 그래서 여기 X측이 최대점이고요. Y측이 최저점이에요. 이거를 순환하면서 주식 시장이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A1은 조정 국면, 거래량도 적고 주식 소유자의 수도 적다. A2는 동행 국면,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의 수가 증가한다. A3은 과장 국면, 여기입니다. 거래량은 폭증하고 주식 소유자의 수도 많아져 X에서 최대점을 이룬다. 이때 부안의 동파가 매수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 최대점을 이루는 겁니다. B1은 조정 국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주식 소유자의 수가 서서히 줄어든다. B2 동행 국면, 거래량은 증가하나 주식 소유자의 수는 계속 줄어든다. B3 과장 국면, 거래량은 폭증하나 주식 소유자의 수는 적어져 Y점에서 최저점을 이룬다. 그러니까 부안의 동파가 주식 주가가 떨어지니까 계속 파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양의 주식이 소수의 소심파 투자자에게 넘어가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B3. 우리가 해야 될 것은 A3와 B3 국면에서 매수하는 거죠. 소심파 투자자가 이때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A2 국면에서는 기다리거나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3 국면과 B1 국면에서는 매도한다고 합니다. 즉 고점 근처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B2 국면에서는 기다리거나 현금을 보유한다. 이게 경기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국면을 우리가 어느 국면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A3 과장 국면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이게 폭락할 때를 설명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05포인트까지 오른 주가지수와 5년 동안 이어진 매수세는 대규모의 일반 대중을 증시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즉 이 A3 과장 국면이 되는 거죠. 이때는 언론이 대규모의 주식 매입에 대해 보도하고 사교 모임에서 주식이 주된 이야깃거리가 될 정도가 되면 그들은 이제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한다. 친구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들은 거기에 무조건 동행하고자 한다. 그들은 이미 올라갈 때로 올라간 주식을 사들이고 눈에 띄지 않거나 저평가된 주식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 유행하는 주식만 사는 것이다. 그럼 누가 이 부와 내동하는 소심한 투자자들에게 기록적인 값으로 주식을 파는 것일까? 물론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을 때 미리 주식을 사놓은 소심파 투자자들이다. 이거는 정말 피터 린치의 책에도 나오고 하워드 막스의 책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돈을 벌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식시장에 뛰어들 때가 고점이라는 거죠. 이거는 항상 맞는 것 같아요. 항상. 그리고 성공 전략은 남들과 반대로 하는 것. 투자자가 성공하려면 넘실거리는 이 파동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것은 물론 소심파에 속해야 하고 남들과는 반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강운동의 과장기인 제3국면에서 매수해야 하고 매수하고 난 뒤에 가격이 더 떨어져도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 상승운동의 제1국면에서는 이미 최저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계속 매수해야 한다. 제2국면에서는 수동적인 관망자로서 그 상황과 함께 움직이기만 하면 되고 제3국면에 접어들어 화랑기가 오면 이제 시장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이 증권시장을 보는 기술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현재 시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아는 데 있다. 세상 어디에도 투자자를 위한 교과서는 없으며 또 완전한 투자라는 것도 없다. 그리고 투자자가 눈 감고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만병통치약도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투자해서 돈을 버는 공식이 있나를 되게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비법, 방법 그런 거를 찾는데 그런 거는 정확한 돈을 버는 투자 방법은 없다는 거죠. 여러 실패를 한 경험을 통해서 과잉매도 혹은 과잉매수 상황을 일치감시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기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경험이 중요하다고 되게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시장이 악재해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장이 과잉매도 상태에 있다는 징후라고 볼 수 있고 이는 곧 바닥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주식은 이미 소심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으며 이들은 악재해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반대로 시장이 호재해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과잉매수 상태를 알리는 것이며 이미 최고점 근처에 와있다는 의미이다. 이럴 때 주식은 부하내동파 투자자들이 손안에 있으며 그들은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때 소심파 투자자들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비싼 시세로는 사려고 하지 않는다. 거래량 역시 많은 것을 암시해준다. 시세 하락 시에 일정 기간 동안 많은 거래량을 보인다면 이것은 많은 주식이 부하내동파의 손에서 소심파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뜻한다. 오랜 기간 동안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시세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라면 이것은 좋지 않은 증조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식이 아직도 시장 회복을 기다리는 부하내동파들이 손에 있다는 뜻이며 이런 가운데 시세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두려움 속에 그 내림산은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주식 거래량이 많은 가운데 가격이 오른다면 그것은 아주 좋지 않은 증후이다. 거래량이 크면 클수로 증권 거래소는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유콘대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시장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이것은 동일한 흐름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며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시장이 상승 혹은 하락하면 이것은 흐름의 반전이 멀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암시는 일반적인 의견이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주식 시장에 대한 언론 보도가 긍정적이면 이전의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까지 증치에 관심을 갖게 되며 그래서 마지막 비관론자들까지 낙관론자로 바뀌게 되면 시장은 강세장 즉 제3국면의 끝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는 시세는 현실과는 연관성을 잃어버리고 주가가 그냥 폭등한다는 거죠. 뚜렷한 주간 소유의 여부 대중매체나 전문가들이 매도하라고 할 때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이 여론에 반해서 매수하기란 정말이지 쉬운 일이 아니다.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는 대중심리에 의해 의견을 바꾸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합승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 그러니까 주가가 막 폭락하면 사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생각하지만 감성적으로는 이번에는 달라. 더 폭락할 거야 하면서 사기를 미루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투자자가 대중의 히스테리에 파묻히지 않으려면 훈련을 해야 하며 냉정하다 못해 냉소적이기까지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성공의 조건이다. 그러니 증권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 투자자는 용기도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도 알아야 하며 게다가 현명해야 한다. 그리고 난 알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어. 라고 스스로 자신있게 말해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을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남과 반대로 가고 뚜렷한 주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전쟁이나 중요한 정치, 경제적, 금융적 정책의 결정, 정권교체 등 미처 헤아리지 못한 중요한 변수가 생기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사랑스럽고 희망 넘치던 그곳에서 당장이라도 뛰어내려야 한다. 즉 투자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오직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내가 탄 배가 잘못된 배라고 생각되면 가능한 한 빨리 뛰어내리라는 말이다. 자신이 주식의 매수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 원칙이 흔들린다면 자신이 매수한 근본적인 원인이 사라져버린다면 바로 생각을 바꿀 용기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주식시장 분석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그런데 1,000% 혹은 1만%의 거대한 수익률을 내는 것은 사실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주식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요컨대 강세장에서는 최악의 종목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조금은 벌어딜을 수 있으나 약세장에서는 최고의 종목이라도 수익을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선 일반적 추세를 보고 그 다음에 주식을 선별하라. 그러니까 강세장일 때는 어떤 주식을 투자해도 손실을 볼 확률이 적고 강세장에서 최고의 종목을 선택을 해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적어도 20년 이상 투자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일반적인 추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투자자는 약세장일은 강세장일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성장산업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주식시장이 상승추세라고 판단하면 투자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찾아야 한다. 우선 어떤 산업 분야가 앞으로 가장 전망이 좋은지를 알아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 나의 원칙을 기억하라. 즉, 증권거래소에서 누구나 아는 사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어떤 분야를 선택해서 주가가 상한가로 올랐다면 그것은 이미 이후 몇 년, 아니 몇십 년의 성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에는 성장산업을 남들이 알지 못한 때 초기에 사는 게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알고 이곳에 투자했을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라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성장산업을 대중보다 먼저 알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적정한 가격에 탑승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한 종목이 거래소에서 일단 성장계열군으로 인정받게 되면 투자자는 10배, 때로는 100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과거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지 않았는가. 즉, 애플 같은 주식, 테슬라 같은 주식을 정말 오르기 전에 성장주임을 발견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주식의 적정한 가격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와 꼭 맞아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주가는 항상 제 가치보다 높거나 낮았다. 그렇다면 과연 주가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가.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아마도 증권거래소가 필요 없을 것이다. 주식의 예측과 판단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 기업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 매일매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퍼에 대한 판단도 심리적인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증시 분석가들은 어느 주식의 주가 수익률 15가 낮은 것이라고 하며 주식이 저평가되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다른 증권 분석가들은 똑같은 주식의 주가 수익률이 고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에서는 미래의 전망에 대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적정한 가격은 산출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주식은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이러한 주가 수익률에만 의지했다면 나 역시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지 못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털어라운드 주식입니다. 미래의 성장 계열구를 미리 알아내고 그 중에서 우량 기업을 잡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나 IBM이 우량 기업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으나 20년 전이나 40년 전에 과연 누가 그걸 예측할 수 있었을까? 그 때문에 나는 소위 털어라운드 주식에 투자했다. 털어라운드는 전체 시장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이다. 털어라운드 기업이라고 하면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 있어 손해를 보고 있고 곧 파상지응에 이른 기업을 말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투자 방법이기도 하긴 한데요. 기존까지 계속 잘해오던 기업이 외부적인 영향이나 단기적인 영향 때문에 순이익이 마이너스도 돌아지고 어려워진 기업은 투자할 만한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존에 잘 나가던 기업들이 되게 어려움에 많이 빠져가지고 주가가 폭락했고 아직 시세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털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성장률처럼 폭발적인 시세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확실하게 돈을 버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차트에 대한 얘기로 책을 마무리할 건데 솔직히 차트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100%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맹신해서 투자를 하면 분명히 손해를 봐요. 차트로는 어제와 오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까지의 가격 곡선은 진실이지만 내일까지 그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착각이다. 차트에 유혹되어 있는 것은 돈을 죽이는 것이다. 그들은 앞에서 언급한 패턴을 이용해 이미 곡선의 어느 지점에서 주식을 사고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를 정한다. 하지만 주식을 살 때 어떤 가격 수준에서 사고 판매할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 없다. 오히려 그들 중 다수는 얼마 못 가서 증권시장을 떠났다. 그래서 자신이 차트를 보고 적용하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눈여겨봤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확실히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쓸 수 있는 원칙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뇌과 관심을 가지는 두 개의 차트는 MW 이론 및 이중상승, 이중하락 이론이다. 이중상승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최고 시세가 다음 시세에 의해 초과되는 것이다. 이 현상이 몇 번 반복되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차트가 몇 번 M자를 보여주면 이것은 천장 즉 최고의 달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때는 많은 양의 주식이 매물로 나온다. 이 매물이 다 없어지지 않는 한 시세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보통 얘기하기에 전고점을 뚫고 고점을 높여가면 시세가 상승하는 시기이고 이것처럼 전고점을 뚫지 않고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한다면 하락할 확률이 크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이론은 하강 시세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즉 주가가 이전 최저점을 넘어서 떨어지면 이는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신호이다. 반면 W 형태가 반복되면 이는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닷까지 온 것을 의미한다. 여기를 말하는 거죠. 전저점을 깨고 계속 내려오다가 전저점을 안 깨고 계속 W자를 그리면서 횡보를 하면 올라갈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률일 거지 횡보하다가 떨어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중상승 이중하강 이론과 MW 이론은 오래된 차트 법칙이며 나는 차트 옹호자는 아니지만 이 두 법칙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즉 이거는 그냥 보조수단일 뿐이고 이거를 유심히 관측을 하고 이용을 해보면 그나마 쓸모있는 이론이 이 두 가지 이론이었다는 거죠. 이것으로 앙드레 코스탈린의 최후의 역작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보았던 기업에 초점을 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기업에 초점은 안 두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개별 기업의 주식보다도 시장의 상황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좋은 기업이 오르기 마련이지만 시장이 상황이 나빠지면 아무리 좋은 기업의 주식이라도 폭락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자신이 시장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을 선택할 때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성장주를 발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이시거나 주식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리뷰를 마칠 거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백만장자를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그는 애써 일할 필요가 없으며 사장이나 고객에게 굽실거릴 필요도 없이 자신의 호사스러움을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백만장자이다. 돈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망하는 그 어떤 것이다. 뱀이 마술사의 조종을 받는 것처럼 사람들은 돈에 최면이 걸려 있다. 돈에 대한 열정은 자칫 병적인 인색함이나 혹은 그 반대로 병적인 투자를 초래할 수 있다. 한 부류는 더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 집착하고 또 다른 부류는 더 많은 돈을 쓰는데 편집증적인 증상을 보인다. 그러나 돈과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돈은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돈을 그냥 따라가서는 안되며 오나시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돈의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상승하고 있는 주가를 뒤쫓아가기보다는 떨어지고 있는 주가에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주식시장에서 더욱 유효하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지은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살펴보았는데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너무나 유명해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헝가리에서 출생한 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투자의 대부였다고 합니다. 18세의 파리로 유학하여 그곳에서 생애 최초의 증권 투자를 시작한 이래 유럽 전역에서 활동한 그는 두 세대에 걸쳐 독일 증권시장의 우상으로 군림하였다고 합니다. 목차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강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볼 내용은 첫 번째 강의 90%가 심리학으로 이루어진 증권시장, 두 번째 강의 돈의 매력, 세 번째 강의 무지한 대중, 아홉 번째 강의 작은 증권시장 심리학 미신 우상 준비 도박벽, 열 번째 강의 미련한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특히나 이 세 번째 강의에서 증권시장의 시세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과 증권시장의 순환, 즉 증권시장의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강의 90%가 심리학으로 이루어진 증권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또는 대중의 보다 깊은 심리적 동기들 및 특정 상황에서의 그들의 반응은 사실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개개인이 내리는 결정들이 모였을 때 그 합계의 강도, 즉 대중의 심리적 반응의 강도와 시점들을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경험 있는 증권인이라면 실제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은 빗나갈 수도 있는 예감 또는 추측은 할 수 있다. 증권시장에서 심리학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 심리학은 증권시장의 90%를 결정한다. 증권시장에서 심리학은 매우 섬세한 손가락 끝 감각으로 운영되어야만 하는 하나의 학문이며 그것은 거의 예술에 가깝다. 증권시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흔히들 말한다. 그러나 만약 증권시장이 투명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증권시장이 아니다. 투자자들 스스로가 쓸데없는 수다로 혼탁하게 만들고 그 혼탁한 물에서 낚시질을 한다. 언론의 보도와 해설에는 온통 혼란만이 가득하다. 그리하여 대개는 주가지수가 먼저 변하고 급히 만들어낸 이유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된다. 실업률이 감소로 인플레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고 또 그 결과 증권시세가 떨어진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며칠 뒤에 사람들은 실업률이 증가가 경기침체의 증오라며 걱정한다. 어떤 때는 달러와의 강세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참 논리적인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며칠 안가서 사람들은 달러와의 강세를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한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전문가의 기분에 달려있다. 어느 특정 사건이나 금융정보 또는 풍문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를 때로는 나 자신도 추측할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 어느 특정 뉴스가 경제적 사건들에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그것이 증권시장의 호재로 반영될 것인지 악재로 반영될 것인지 투자자들은 그 규칙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은 자주 술주정뱅이처럼 행동한다. 호재의 뉴스에 울기도 하고 악재의 뉴스에 웃기도 한다. 설명은 언제나 나중에 따라온다. 증권시장 또는 외환시장의 시세는 오르락내리락하며 움직인다. 그런 뒤에 수많은 참여자들 즉 투자자, 투자자문가 그리고 분석가들은 서로 정반대의 주장들로 왜 그렇게 되어야만 했던가에 대해서 아주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는다. 시세가 먼저 뉴스를 만든다. 그리고 나서 뉴스가 퍼진다. 뉴스가 시세의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외부로부터의 뉴스가 언제나 시세 상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며 자주 비관적으로 된다. 이러한 비관주의는 증권시장 참여자들이 공통적인 특징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깊이 사과하지 않고 외부 사건들을 심사숙고하지 않으며 그저 빨리 대박을 터뜨리고 싶어하며 투자에 참여하여 뭔가를 사거나 팔고 싶어하는 게임가 즉 정력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게임가들이 증권시장에 많이 관여하면 할수록 증권시장의 분위기는 더욱 불안정해진다. 게임가들이 지배하고 있는 증권시장에 정치적인 것 등 특정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단순히 대중들이 투자자산을 날리는 것 이상으로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런 일은 매우 자주 일어나는데 증권시장의 주가 지수가 올라가면 동시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석가들은 증권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중들이 증권시장에 관심을 갖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시세가 상승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욱더 많은 주식들이 큰 손에서 작은 손으로 가게 된다. 즉 심리적으로 안정된 증권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증권시장 참여자에게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주식들이 작은 손들 속에 머물러 있게 되면 주가 폭락은 곧바로 눈앞에 닥쳐오게 된다. 대중의 심리적 반응의 강도는 단지 시장의 이러한 기술적 심신 상태에 달려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두번째 강 돈의 매력 돈이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것은 좋다. 조지 버나드 쇼가 옳은 말을 한 번 했다. 철학자들은 돈에 대한 욕구가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언제나 격렬한 논쟁을 해왔다. 객관적 판정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돈의 매력과 돈에 대한 열망은 경제의 진보를 위한 엔진이라는 것이다. 내 친구 중에는 지갑에 100마르크를 넣고 다니면서도 자신이 100만장자인 양 만족해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목마르게 된다고 말한 쇼펜하우의 바닷물과 같은 친구도 있다. 어떤 부자는 아름다운 것들과 비싼 것들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을 사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살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돈의 빛을 느낀다.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며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족하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돈, 권력 그리고 신분 표시가 의미를 갖는다. 그들은 주위 사람들이 자신들이 돈에 매혹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 또한 돈에 매혹되어 있다. 그들은 물질적 호화로움을 즐길 뿐만 아니라 돈의 힘, 즉 다른 사람들이 비굴함도 즐기고자 한다. 돈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참함, 예를 들어 물리적 장애라든가 추한 외모 등을 보상해 주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돈은 사회적 야망을 가졌으나 자신들이 결정적인 신분상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해 준다. 그들에게 있어 돈은 가문을 대체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이 도시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단 한 가지가 필요했다. 만일 사람들이 파라다이스로 통하는 무늬 열쇠, 돈을 갖지 못하면 파라다이스를 지척에 두고도 그곳에 도달하지 못한 채 주변을 맴돌아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깨달았다. 그리하여 내 결심을 확고해졌다. 돈을 벌자. 그리고 아주 많은 돈을. 그 당시에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했으며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불가피한 항목이었다. 나는 돈을 숭배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돈을 늘리는 것을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내 삶의 모든 가치와 입장이 변하게 되었다. 돈 이외의 것들은 모두가 하찮게 보였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것이라도 나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언제 어디서나 돈을 벌 수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증권시장에 갔을 때 매우 점잖고 나이든 신세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자네 회사 사장은 나와 가까운 친구라네. 그러니 내가 자네에게 증권시장에 대해 짧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지. 사람들이 여기서 하는 말이나 충고 따위는 아무 쓸모가 없다네. 모든 것이 오직 이 한 가지 사실에 달려있지. 주식 시장에 주식보다 바보들 즉 증권시장 참여자들이 많은가 아니면 바보들보다 주식이 많은가. 나는 이 격언을 지금까지도 명심하고 있으며 나의 모든 증권시장의 철학은 그 바탕 위에 세워졌다. 즉 공급과 수요의 법칙 말이다. 여기서 바보들은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니까 수요를 말하는 거고요. 주식은 공급되는 주식의 양이니까 공급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투자한 종목의 시세가 불리하게 전개될 때 나는 결코 동요하지 않으며 그 주식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드리려 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외교, 조세 및 금융정책, 세계에서 일어난 무역 관련 뉴스와 현상들을 나는 자세하게 관찰한다는 것이다. 그들에 대한 모험적인 분석이 내 전공이다. 그러나 주식 시세가 항상 논리적인 것은 아니며 주변의 현상을 언제나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증권시장의 반응은 일시적으로는 자주 예측할 수 없으며 대부분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야 내가 기대한 것과 같이 발전된다. 물론 나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영원한 낙관론자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음악적으로 잘 훈련된 내 귀에 불협화음을 울려대지만 나는 전혀 듣고자 하지 않는다. 증권시장의 추세가 나에게 불리하게 전개될 때에는 일부러 자기 최면을 걸고 확신을 갖고 기다린다. 이는 내가 시세에 비관적인 때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그 해악에 대해 일찍 터득했을 뿐이라는 말이다. 세 번째 강의 무지한 대중 1987년 10월 세계 증권시장이 대폭락이 있은 뒤에 전 독일 수상 헬무트 슈미트가 증권시장은 온통 정신병자들로 뒤덮여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경제학을 공부한 슈미트의 말에 내가 언제나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이 말만큼은 당시의 증권시장을 확실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표현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해야만 했다. 한 증권시장 전문가가 이러저러한 이유와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쳐 자신이 보유한 모든 주식을 팔기로 아침에 결정했다고 치자. 객장으로 나간 그는 매우 낙관적 분위기가 그곳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몇 초 뒤 그는 조금 전까지의 결정과 계획을 바꿔 자신의 주식을 파는 대신 새로운 주식을 더 사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들 증시 전문가들이 변덕이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하며 때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수십만 명 어쩌면 수백만 명이 이들 변덕쟁이들이 뒤를 따라 모든 거래를 잘못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변덕쟁이는 전쟁터의 깃발과도 같은 것이다. 깃발이 높이 솟구쳐있고 힘차게 전진하는 한 군대는 그 뒤를 따라 행진하게 된다. 그러다가 깃발이 내려지면 병사들은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전진을 멈추게 된다. 사기는 떨어지고 군대는 각기 흩어지게 된다. 이와 똑같은 일들이 증권시장에서도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강세장 투자자라면 깃발이 자랑스럽게 나부끼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주의깊게 살펴야만 한다. 만약 그런 상태라면 군대는 분명히 뒤따른다.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단기적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심리학이 증권시장의 90%를 결정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이유들이 보다 큰 역할을 한다. 심리학 외의 증권시장이 단기적 추세를 결정하는 요소로 시장의 기술적 기초가 있다. 이는 주식이 충분한 자본과 배짱을 가진 투자자의 손에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즉 겁쟁이 투자자의 손에 있는가를 말한다. 단기적으로 볼 때 경제 상황은 증권시세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 다만 몇몇 투자자들이 보다 먼 미래의 문을 열 때에만 금리와 산업 부분 경기가 영향을 미친다. 주식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더 강한 물질적 또는 심리적 압박 상태에 있을 때만 시세는 상승한다. 그리고 증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 증시에 영향을 준다. 심리학 외의 증권시장의 중기적 추세의 결정적 요소는 금리이다. 소위 자본시장의 유동성인 금리는 증권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중 어느 쪽이 더 올라갈 것인가를 결정한다. 금리는 1차적으로 채권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만약 금리가 떨어져 채권의 수익성이 낮아지면 많은 유동성 자금들이 증권시장으로 몰린다. 그러나 증권시장에 대한 이러한 금리 효과는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느낄 수 있게 된다. 즉 중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 추세를 놓고 볼 때 심리학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까지 근본적인 요소가 되지 못한다. IBM, 지멘스, 다임너, 벤츠 등은 만약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기본적인 요인이 없었다면 결코 지금처럼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다. 이들 기업들이 주가를 그렇게 높인 것은 결코 심리학이 아니다. 일반적 경기 변동과 특히 산업 부분 경기가 주식의 질과 미래 수익을 결정한다. 따라서 한 산업 부분의 발전을 몇 년 앞당겨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내 견해로는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이 증권시장의 시세를 결정짓는다. 그 나머지 요소들은 결국 이 두 가지 요소에 포함된다. 1. 통화량과 실주 발행, 2. 심리적인 요소, 낙관주의 또는 비관주의 등 즉 미래에 대한 예측, 모든 사건들, 모든 정치적, 경제적, 금융적 수단들이 의미가 있든 없든 결국 그것들은 이 두 가지 사실에 접하게 된다. 나는 이 이론을 이미 오래전에 담과 같은 하나의 수학 공식으로 나타내었다. 이것은 증권시장의 시세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이다. 시세는 돈 플러스 심리. 여기서 돈이라는 요소를 나는 증권시장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돈으로 이해했다. 만약 돈이 꾸준히 채권의 높은 이자율에 투자되면, 그리고 만약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해 높은 이자를 지불하게 되면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은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돈이라는 요소는 장기적 금리에 달려있다. 이와 달리 심리라는 요소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여러 부차적인 요소들이 산물이다. 만약 어느 회사의 이익과 배당금이 줄어들고 세금이 올랐다고 가정하면 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대중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평가한다면 그러한 약재 속에서도 매수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악재들은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끼치고 말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심리적인 요소는 이러한 경우 악재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머무른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평화가 증권시장의 시세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중의 심리적 반응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어느 한 주식의 가격이은 비율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순수한 심리적 환경의 소산이다. 가격이은 비율을 그냥 퍼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소위 시장 분석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15대 1의 가격이은 비율을 낮은 것으로 보고 그 주식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면 주식은 저평가된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어떤 시점에서는 같은 주식에 대한 동일한 비율을 고평가된 것으로 나타낸다. 나는 애널리스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립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저평가 또는 고평가라는 판단은 결국 산술적인 것이 아니고 심리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 명의 애널리스트들이 그러한 가격 관계의 최면에 걸려있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그저 웃음이 나올 뿐이다. 가격이은 비율을 증권시장 예술의 구구단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결코 아이비엠, 다임러, 벤츠 그리고 다른 수많은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계산법에 따르면 이들 주식들은 언제나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경직되고 일방적인 견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는 적자를 보는 회사의 경우가 가장 잘 보여준다. 우리는 애널리스트들을 따라서 가치평가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가격이은 비율이 이유론에 따르자면 그 가치는 항상 마이너스 상태에 놓여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흥미를 가지는 주식은 적자 상태에 있는 회사의 주식이다. 적자 상태일 때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회복세에 들어서게 되면 시세는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 내 생각에 의하면 사람들은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는 증권시장에서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 임치자로는 결코 시세를 잴 수 없으며 수학적 계산으로 증권시장의 전망을 미리 말할 수 없다. 사람들은 가끔 어안이 벙벙해하며 증권시장은 왜 경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며 경기가 호황인데도 하락하는지를 못 권한다. 증권시장 추세와 경기 변동 추세는 서로 간에 상호의존하고 있으며 동일한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러나 결코 평행선상에서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나의 설명이다. 돈과 신용상황 그리고 대중심리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요소들은 경기 변동이나 증권시장 또는 경제에 동시에 작용하지 않는다. 화폐시장과 경제적 삶은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사업상으로는 아주 적절할지 모르지만 증권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내 생각으로는 개별 주식이 아니라 전체 증권시장의 시세를 놓고 볼 때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근본적인 사실보다는 환상과 돈이라는 요소이다. 물론 거기에도 예외는 있다. 만약 근본적인 이유들이 매우 심각하게 존재한다면 아주 비관적인 상황에서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또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낙관적일지라도 좋지 않은 주식은 그 기본적인 이유 때문에 주가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증권시장 전체가 하나의 추세를 가지며 모든 주식은 하나하나 별도로 자기만의 기본적인 요소에 의한 추세를 갖는다. 기본적인 요인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본이라는 거대한 태풍 앞에서는 제대로 길을 뚫고 나가기 힘들 수도 있다. 한 주식의 정확한 가치와 시세가 절대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주식의 시세는 언제나 그 가치보다 높거나 또는 낮다. 그렇다면 주식의 가치라는 것이 정확히 측정 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 제조회사의 정확한 가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증권시장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하나의 주식값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우리는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 증권시장 추세를 예측하고자 하는 모든 실험들이 좌절을 맛보는 것이다. 어떤 주식에 대한 추정과 평가는 투자자들에 달려있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리고 동일한 사람일지라도 한 기업의 전망과 미래에 대한 의견은 날마다 변한다. 많은 요인들이 평가에 영향을 끼치며 매도자의 감정과 개인적 문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증권시장의 분위기는 증권시장 참여자들 간의 타협에 달려있다. 그들의 과반수가 낙관적인지 또는 비관적인지에 대한 타협 말이다. 이로부터 발생되는 소위 증권시장 분위기는 시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증권시장의 기분 또는 분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논리학을 따르지 않으며 자주 전문가들을 놀라게 한다. 증권시장의 논리는 일상생활의 논리와 같지 않다. 시세가 상승하면 사람들은 몰려오고 시세가 하락하면 사람들은 떠난다.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다 투명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나는 십수년간의 경험과 관찰을 거쳐 주식, 채권, 귀금속, 원자재 등의 시장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시장들에서의 순환적 시세 움직임에 관한 이론을 개발했다. 증권시장의 순환은 다음 세 종류의 발전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1. 조정국면, 2. 적응국면 또는 동행국면, 3. 과장국면 상승운동을 예로 들어보자. 새로운 첫 번째 단계 동안 아주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세가 어느 정도 현실적이고 적당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시세는 진행되는 사건들과 평행으로 발전하게 된다. 만약 이러한 사건들이 특정 종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그 종목의 시세는 적절한 수준으로 다시 떨어진다. 그러나 만약 사건들이 호재로 작용한다면 이들 종목들이 시세는 상승운동에 동행한다. 두 번째 단계의 어느 시점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계속 작용한다면 자동적으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위험이 따른다. 상승시장의 이러한 단계에서 시세는 매시간마다 높게 뛰어오른다. 시세와 증시 분위기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상승된 시세는 장밋빛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낙관 논자들은 끝모를 행복감에 적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세를 계속 상승적으로 몰고 간다. 결국 군중의 히스테리가 시세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의 낮은 시세는 순환적 하강 운동에서 무거운 비관주의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비관론은 다시금 가격을 억누르게 되고 시세는 추풍낙엽처럼 떨어진다. 과장 단계의 이러한 하강 파도 또는 상승 파도는 모종의 심리적 정기충격이 악마의 순환을 돌파하고자 할 때까지 이어진다. 반대 의견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정기충격이 오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는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식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없이 이에 대한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투자자들과 특히 전문가들에게 아주 커다란 놀라움을 선사하면서 시상의 시세는 극적으로 반전한다. 이제 순환의 반대 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것이 증권시장에서의 영원한 회전 또는 유내 여행이다. 이렇게 상승 시세가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 단계에서 투자자는 각각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 소위 하강 운동의 세 번째 단계인 과장 국면에서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태에서 매입을 한다. 즉 매수 시점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매수 타이밍이죠. 그리고 주가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놀라서 허둥거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부다페스트의 곡물거래소에서 노련한 투자자들이 이미 말했던 것처럼 가격이 하락했을 때 미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은 가격이 올라도 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승 운동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시세가 저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계속 매입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관객으로만 머물며 시장의 움직임에 단지 수동적으로만 대처한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행복감에 동향하기 위해 슬슬 준비를 차린다. 이렇게 증권시장의 순환적 움직임 속에서 투자자들이 3분의 2는 추세와 반대로 3분의 1은 시세와 함께 가고자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강 운동의 세 번째 단계 즉 사람들이 페닉셀을 할 때 매수를 시작하는 거죠. 이때 매수를 하지 못하면 시장이 상승으로 반전될 때도 매수를 하기 힘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닉셀을 할 때 매수를 시작해야지 상승 시세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이 이걸 하기가 되게 힘들긴 하죠. 근데 큰돈을 버는 사람들 소위 대박을 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돈을 벌더라고요. 투자자가 하강 운동의 세 번째 단계인 과장극면에서 추세와 반대로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는 동료들, 대중매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매도를 권장하는 상황에서 반대로 행하는 것을 뜻하며 일반적 추세에 역행하여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론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조차도 마지막 순간에는 군중 심리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고 말기 때문이다. 그들은 생각을 바꾸고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라고 말하며 군중의 물결에 휩쓸리고 만다. 그러나 이번에도 자신의 결정이 최선책이 아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가 군중 히스테리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믿지 말아야 하며 조금은 건방진 면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 단지 소수만이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며 대다수는 손실을 보는 쪽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세 번째 단계에서의 투자로 돌아가 보자. 이 단계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이 단계에서 완전한 투자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지침서 또한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덕이 없다.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떻게 어떠한 강도로 대중이 반응할 것인지 증권시장의 기술적 상태는 어떠하고 누구의 수준의 주식이 들어있는가? 소진파들이 손에 들어있는가? 아니면 부하 내동파들이 손에 들어있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대답을 나는 경험으로부터 얻어야만 한다. 한 단계에서 언제 다른 단계로 넘어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은 없다. 하나의 상승운동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는 단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징후를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만약 증권시장의 시세 또는 추세를 학문적 방법으로 가지고 예측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기꾼이거나 바보이다. 매우 오랜 경험을 통해서만이 흔히들 손가락 끝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숱한 경험과 산전수전 다 겪은 투자자도 잘못 예측할 수 있다. 자신의 생애에서 적어도 두 번의 파산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 투자자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증권시장에서 일어나는 일과 대중의 반응을 절대로 예언할 수 없다. 단지 추측할 뿐이다. 여기 말이 되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데요.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두 번 이상 거추지 않았으면 주식에 줄일이 나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상승기에 주식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은 주식 투자가 되게 쉽다고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폭락기와 상승기를 두 번 경험을 해야 이제 드디어 주식시장의 참맛을 아는 게 되는 거죠. 아홉 번째 강의 작은 증권시장 심리학 미신 우상숭배 도박벽 오늘날에도 연금술사, 천문학자, 예언자들이 존재하며 특히 게임가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오늘날에는 단지 그들의 방법이 변했을 뿐이다. 현대의 연금술사는 더 이상 구리로부터 금을 만들려 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들의 이론을 가지고 금값을 올리려 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고자 한다. 천리안을 가진 사람들은 복권 또는 룰렛의 당첨 숫자를 탐지하거나 별들로부터 원두커피를 걸러내고 남은 찌꺼기로부터 또는 증권시장 시세 곡선으로부터 앞으로의 증권시장 시세를 읽어낸다. 이때 이들이 이용하는 것은 컴퓨터, 차 그리고 콤파스 등이며 수학적 정확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것이 복권이든 룰렛이든 또는 증권시장이든 나는 학문의 가죽을 뒤집어 쓴 이 게임가들을 그들이 어떤 도구를 이용하든지 상관없이 미친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만약 그들이 그들이 시스템을 돈을 받고 판다면 미친 지질 뿐만 아니라 사기꾼이기까지 하다.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나는 시간 낭비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들은 논의가 되지 않는 학문의 분야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적어도 대중들에게는 짧은 시간 안에 성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공 확률이 모호하면 모호할수록 추종자의 숫자는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다. 대중들은 붙잡을 수 없는 것에 매력을 느낀다. 하지만 뭔가 있는 것이 틀림없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증권시장의 차트 분석가들도 어느 정도는 미친 사람에 속한다. 브로커들이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차트를 가지고 하는 게임이 최고의 수수료를 벌어들이기 때문이다. 내 견해로는 차트를 읽는 것은 일종의 학문으로 지식이 만들어낸 산물을 헛되이 찾는 것이다. 나도 물론 차트를 본다. 차트를 통해 사람들은 어제가 어떠했고 오늘이 어떠한지를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없다. 오늘까지의 가격 공선은 진실이다. 그러나 내일부터의 가격 공선을 앞당겨 그린다면 그것은 좋건 나쁘건 허구이다. 차트는 분석 토대가 되는 수많은 모자이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어깨 머리 어깨, 측면 모형, 찻잠 받침대, 그리고 비슷한 부리의 각종 차트 형태들에 현혹되는 것은 돈을 죽이는 행위와 다름없다. 나는 증권시장에서 차트 분석가로 성공했다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들어보지 못했다. 내가 아는 한 그들은 모두 망했다. 빈에서 사람들은 차트사들을 젊어서는 증권인, 늙어서는 거지라고 불렀다. 차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룰렛 도박꾼들과 다를 바 없는 미치광이이다. 증권시장에서도 중독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곳은 매우 특이한 분위기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우 혼잡스러운 싸움터 안에서 사람들이 숨쉬는 공기는 하나의 약물처럼 작용한다. 만약 사람이 한 번 증권시장 전염병에 감염되면 그렇게 간단하게 치유되지 않는다. 만약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시세가 떨어질까봐 불안해하고, 만약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시세가 올라갈까봐 불안해한다. 주가가 밑바닥에서 회복되면 그는 신경질적으로 된다. 주식이 계속 높게 올라가면 그는 혼란에 빠지고, 주가 상승이 바로 문앞에 서 있을 때면 그는 거기에 있지 않다. 나는 그날 매수했다가 같은 날 매도하는 거래인, 즉 증권시장의 기생충들을 경멸한다. 그러나 그들 없이는 어떠한 증권시장도 증권시장이 아니라는 것과, 증권시장 없이는 자본주의적 시스템은 결코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거래에서 기생충이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액과 유동성이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식을 유동적인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아무 때나 팔 수 있는 특별한 투자자들을 위한 보장도 더욱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투기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종합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건달이 태어났으며, 그는 게임을 하며 따기도 하고 또는 읽기도 하지만 절대로 죽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나는 확신한다. 사람들이 주식과 증시에 대해 정말 역겨움을 느끼게 만드는 증시 침체 후에는 언제나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다 잊어버리고 불나방같이 증권시장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간들이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것을 만약 이러한 일이 저절로 벌어지지 않으면 이미 발달될 대로 발달된 증권사랍이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미끼는 바로 돈이다. 나는 건달과 증권시장에 빠진 사람들을 술을 많이 마시고 난 다음 날 뉴 침숙에서 다시는 단 한 잔의 술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술주정뱅이와 비교한다. 그러나 오후에 그는 다시 칵테일 한 잔을 마시고 그러고 나서 또 한 잔을 그리고 또 한 잔을 마신다. 자정에 그는 바로 전날 밤과 아주 똑같이 다시 만취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증권시장은 미치광이 또는 바보들 천지인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왜냐하면 미치광이와 바보들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 그들이 없는 증권시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없다면 증권시장의 이익은 다 어디서 얻을 것이며 증권시장이 존재할 수나 있겠는가? 열 번째 강의 미련한 사람들이 같이 아버지 같은 친구 알베르트 한 교수는 끊임없이 나에게 경고하였다. 당신은 인간들이 우매함을 결코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 거요. 그리고 나는 60년 전에 자주 만났던 그리고 그때 이미 80세였던 주식투자자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는 증권시장에 대해 그가 아는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종합하였으며 나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들려준다. 모든 증권시세는 단지 주식들이 바보들보다 많은지 또는 바보들이 주식들보다 많은지에 달려있다. 고맙게도 증권시장에는 매우 많은 바보들이 있다. 만약 바보들이 전혀 없다면 증권시장은 무엇이겠는가? 어느 날에 머물든지 나는 증권시장 객장으로 찾아가길 좋아한다. 왜냐하면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1평방미터 안에 그토록 강한 정신력을 지닌 사람들이 우글대는 곳을 결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한 번이라도 100에서 110으로 시색차익을 냈다면 단번에 천재라고 생각한다. 벌써 그는 그의 연간소득을 새로 계산하기 시작한다. 불쌍한 지고 그들은 시장이 언제 다시금 그들이 뺨을 혹독하게 올려붙이게 될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카드놀이, 특히 포코놀이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상대편의 생각을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경제사건들을 바보들이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듣고 배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투자자는 자기가 똑똑해서 이익을 얻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음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바보들로부터도 무엇인가를 배운다. 특히 따라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바보들로부터 배운다. 자 이렇게 열 번째 강의, 미련한 사람들이 가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강의 형식으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주식 투자를 하는 독자들에게 편하게 얘기하는 형식으로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편하게 읽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도 많은 깨달음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저는 주로 가치투자나 장기투자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데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긴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주식 시세는 경기나 아니면은 기업의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어떤 뉴스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지? 시장을 정말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지은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책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지은 실전 투자 강의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너무나 유명한 분이셔서 저자의 소개는 생략하고요. 바로 이 책의 서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의 요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성공하려면 추천 종목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아이디어와 의견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스스로 생각해야 하고 훌륭하고 경험 많은 어부가 생선을 잡듯이 스스로 추천 종목을 만들어내야 한다. 주식을 살지 팔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 있으려면 증권시장의 등락운동,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한다. 나는 65년 동안 78개의 증권거래소와 73개의 각종 중개회사를 드나들었다. 이제까지 내가 몇 번이나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셀 수도 없다. 24시간짜리 투자도 있었고 장기적으로 심지어 5년을 내다보고 투자한 것도 있었다. 1924년부터 나는 매일 주식 보유든 사고팔든 주식과 관련된 삶을 살았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했다. 사람들은 나를 증권에 대가 혹은 실패하지 않는 전문가라고 칭찬한다. 하지만 나도 몇 번 파산을 했다. 그것도 너무 심한 파산이어서 비제 파묻혀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였다. 그 시기를 이겨내는 데는 많은 용기와 에너지, 인내가 필요했다. 물론 운도 따라졌다. 나는 크고 작은 전쟁, 혁명, 내전,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상승과 하락, 호황, 폭락을 경험했고 다행스럽게도 이 모든 것을 치르고도 살아남았다. 그렇다. 투자자가 되기는 정말 어렵다. 주가는 기대하는 것처럼 진행되지 않는다. 무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인간에게 증명하기 위해 항상 악마가 끼어든다. 증권시장은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다. 수많은 사건이 생겼다가 사라진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예측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대중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아야 한다. 이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책에서 증권시장을 해부하고 나의 명제와 방법을 아주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게 설명하려고 한다. 간단 명료한 질문에 간단 명료한 대답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유익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경험 속에서 대답을 찾아냈다. 필요한 것은 그 대답에 대한 질문뿐이었다. 증권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수없이 많다. 그 모든 경우를 다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완성된 요리가 아니라 요리법을 소개함으로써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요리를 직접 해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래서 이 책은 특이하게 증권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목차를 잠시 살펴보면요. 이것이 증권시장이다. 경제 주가, 투자자 게임꾼, 정보 판단, 선물 옵션 채권, 매진말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가 분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질문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번 시간에 중기, 장기란 어느 정도 시간을 말하는가 단기, 중기, 장기적인 주식 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리고 분위기 말고 주식 시장이 추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주식 시장의 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 시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답도 잘 하고 계시거든요. 이 파트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훌륭한 투자자가 갖추할 점은 무엇인가 투자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소심파 투자자와 부하내동파 투자자가 누구인지 설명을 하고 과매수, 과매도 시장에서 이런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내용을 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증권시장이다에서 중기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기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가 1년에서 3년 혹은 5년까지를 말한다. 장기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가 장기 투자자는 유가 증권을 수년간 보유하면서 장기적인 시세 변동을 추적한다. 이들의 동기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이다. IBM 주식에 장기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한 돈의 100배를 벌었다. 단기적인 시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 보면 경제 상황이나 기업의 성과 같은 것은 시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날의 한 뉴스, 속보 등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날의 사건을 기초로 이후의 상황을 전개하는데 그 결과는 대부분 틀리거나 잘못된 길로 투자자들을 인도한다.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의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중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주식 시장은 예측할 수 없게 반응하고 히스테리컬하며 일상의 논리와는 반대로 반응한다. 일상의 논리와 주식 시장의 논리는 같지 않다. 중기적인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금리와 자본 시장의 유동성이 앞으로 다가올 몇 달 동안 즉 중기적으로 주식의 공급이 많을지 수요가 많을지를 결정한다. 금리, 특히 장기 금리는 채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면 돈은 주식 시장으로 오게 된다. 하지만 이런 금리의 영향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야 나타난다. 채권 시장의 타격을 입으면 틀림없이 6개월 내지 12개월 후에 주가도 폭락한다. 주식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서 폭락이 조금 연기될 수는 있어도 갑자기 번개가 치듯이 폭락이 온다. 채권 시장의 폭락과 주식 시장의 폭락 사이의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사전에 예상할 수 없다. 아주 많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주식 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장기적으로 보면 대중의 심리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몇 년 후에 일어날 국내외 정치 상황에 대해 오늘 벌써 걱정을 하거나 반응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금리 동향 역시 장기적으로는 예상 불가능하다. 사람들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가 미국 금리의 지배자라고 얘기한다. 어떤 점에서는 맞지만 어떤 점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다. 연방은행 총재도 3개월 후에 자신이 어떤 금리 정책을 쓰게 될지 알지 못한다. 3개월 후에 금리를 내리게 하는 상황이 올지 올리게 하는 사건이 터질지 그로서는 알 길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외 정치의 큰 줄기나 긴장관계는 예상할 수 있지만 몇 개월 후 대중, 기업,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예측할 수가 없다.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면 금리를 올리고 기업이 투자를 주저하고 산업이 침체에 빠져 있으면 금리를 내릴 뿐이다. 하지만 역시 금리 변동이 주식시장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임은 확실하다. 사회적 분위기, 노동시장, 외교가의 새로운 무역계약, 타국에서의 금융사건 이 모든 것이 연방은행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일정 기간 투자대중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시간이 지난 후 투자대중이 이후의 상황 전개를 어떻게 판단할지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예상의 예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문제는 연방은행의 총재라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연방은행 총재는 지배자라기보다는 항해사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사이, 경제의 위기와 호황 사이,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사이를 뚫고 배를 안전하게 몰고 가야 하는 항해사 말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제, 산업 분야, 개별기업의 발전, 개별기업의 향후 이익, 성장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즉 장기적으로 주식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으로 발전할 산업 분야, 그리고 그 산업 분야에서 개별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 그리고 개별기업이 얼마나 증가할지, 그리고 얼마나 성장할지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위기 말고 주식시장의 추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식시장이 상승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즉 유동성과 대중의 심리적 분위기가 긍정적이어야 한다. 대중이 주식을 살 능력이 있고 의향도 있으면 주식시장은 상승한다. 대중이 주식을 살 돈도 없고 의향도 없으면 주식시장은 하락한다. 한 가지 요소는 긍정적인데 다른 한 가지가 부정적인 경우도 종종 있다. 이때는 큰 움직임은 없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작은 진동만 생긴다. 이때가 그냥 샀다가 다음 날 파는 놀이꾼들에게 가장 좋은 시장이다. 이런 시장은 두 가지 요소가 둘 다 긍정적이거나 둘 다 부정적이 될 때까지 계속된다. 두 요소 모두 긍정적이 되면 상승 추제가 시작되며 심지어 피크까지 가기도 한다. 두 요소가 부정적으로 변하면 극적인 급락장이 연출된다. 유동성과 분위기는 또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유동성이다. 유동성은 우리 투자자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정부의 금리 정책은 단기적으로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심리 분위기는 절대 예측할 수가 없다. 자 여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주가는 다음과 같이 움직인다. 증권시장은 바닥에 와있고 주가는 상승작을 겪은 후 아주 크게 떨어져 있다. 이유는 금리가 오르고 시중에 유동자금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주식을 살 돈이 없어진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 사이에는 경제의 발전 및 기업의 이윤과 관련해 비관적인 생각이 퍼져 있다. 얼마 전 주가가 떨어지면서 부하 내동파의 손에서 소심파의 손으로 넘어온 주식은 이제 확실한 손안에 있다. 부하 내동파와 소심파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쁜 뉴스에도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부하 내동파가 주식을 모두 팔아버렸다는 증거다.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심파는 나쁜 사건을 이미 계산해 넣었고 나쁜 뉴스가 있을 거라는 점도 이미 알고 있다. 시장은 바닷건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고 머무른다. 가끔 작은 움직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윤과 배당이 줄어든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미 반영된 자료이므로 시세에 더 이상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얼마 후 이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중앙은행은 높은 금리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진 경기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화폐시장의 금리를 내린다. 금리가 하락하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 배당과 자본의 금리 사이의 관계에서 주식이 유리하게 된다. 그리하여 노련한 프로 투자꾼과 선구자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한다. 물론 오른 가격에서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소심파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조금씩 천천히 산다. 주가가 올라가면서 비관적인 분위기는 점점 약해진다. 이로 인해 새로운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오고 주가는 다시 올라간다. 이리하여 비관주의가 약해지고 새로운 매수자가 등장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낙관적이 되고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1년의 과정이 반복된다. 이렇게 해서 상승운동의 첫 국면이 진행된다. 전에 너무 비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주가가 가치보다 훨씬 밑으로 떨어졌다는 사실도 한몫을 한다. 배당 수익률은 주식의 가격이 낮은 데 비해 너무 높았고 그래서 배당금이 작아지든지 주가가 올라가든지 두 가지 중 하나가 수정되어야 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그리하여 이 운동의 첫 번째 국면에서는 주가가 전보다 현실적인 수준에 도달한다. 나는 이 첫 번째 국면을 조정 국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때가 첫 번째 매수 시점입니다. 금리가 떨어진 결과 경제는 다시 활성화되고 이윤이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주가는 이 새로운 낙관적인 그리고 경제적으로 근거가 있는 발전과 발을 맞춰 함께 서서히 올라간다. 금리는 떨어지고 이윤은 증가하고 그로 인해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는다. 이 국면을 나는 동행 국면이라고 부른다. 주가가 전체 발전과 동행하기 때문이다. 이때는 주식의 보유 시점입니다. 점점 더 많은 투자자와 노동꾼이 시장으로 몰려온다. 금리 하락과 기업의 이윤 증가 덕분에 낙관적인 분위기가 퍼져간다. 이제 두 번째 국면에서 세 번째 국면으로 넘어간다. 계속해서 매수자가 나타나고 이들이 주가를 계속 올린다. 위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끊없는 낙관주의만이 팽배하다. 많은 이들이 냄새를 맡고 나방이 불속으로 뛰어들듯이 게임에 뛰어든다. 상승은 또 다른 상승을 낳는다. 이를 나는 과장 국면이라고 부른다. 이때가 첫 번째 매도 시점입니다. 나무는 하늘 끝까지 자라지 않는다. 모든 부하 내동파는 주식을 포화 상태까지 사들이고 돈이 없으면 신용으로 산다. 은행은 유동자금을 아주 많이 갖고 있으므로 유리한 조건에 돈을 빌려주고 이로 인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자극한다. 주가는 더 달아오른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고자 한다. 이제 상황은 이렇게 전개된다. 소심파가 판 주식은 부하 내동파의 손에 있다. 그런데 주식 호황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중앙은행은 조심스럽게 금리를 올리고 유동자금을 줄이기 시작한다. 주식 보유자는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살 새로운 구매자를 기다린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새로운 통화 정책의 결과 새로운 돈이 증시로 흘러들어오지 않는다. 주가는 이제 이원과 배당금 증가 등 좋은 경제 뉴스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몇몇 투자자는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없게 되자 시장에서 나오려고 혹은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판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약간의 주식을 팔지만 이로 인해 주가는 떨어진다. 이것이 하강운동의 첫 번째 국면이다. 이게 두 번째 매도 시점입니다. 점차 이원 감소, 배당금 감소 등의 나쁜 뉴스가 들리고 주가는 더 떨어진다. 이것이 하강운동의 두 번째 국면이다. 떨어지는 주가와 나쁜 뉴스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리하여 또다시 주가 하락, 두려움, 주식 매도, 주가 하락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시작된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던지는 투매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이 하강국면의 세 번째 국면인 과장국면이다. 여기가 두 번째 매수 시점입니다. 주가가 대중의 심리적 압력에 밀려 가치보다 훨씬 더 깊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장국면이라 부른다. 요컨대 부하 내동판은 점점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고 소심파는 일을 사들인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의 그 사이클이 한번 지나는 거거든요. 투자자가 노련하면 할수록 일반적인 추세와 반대로 행동한다. 추세와는 반대로 하강운동의 세 번째 국면에서 이미 매수를 시작한다. 그리고 상승운동의 첫 번째 국면에서도 매수를 한다. 그리고 그대로 진행되도록 내버려둔다. 그 후 상승운동의 정점에 달하면 서서히 팔기 시작한다. 여기서 상승운동의 세 번째 국면이 항상 마지막에는 폭발적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팔고 나서 잘못 팔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판날로부터 더욱 올라가는 주가를 보면 그만큼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할 때 고통은 크다. 그래서 갑자기 다시 주식을 사기로 결심한다. 팔았다가 다시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쯤 추세 전환점이 다가온다. 옛 증시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비관적인 하락장 투자자가 낙관적이 되면 이는 시장에서 나와야 한다는 신호다. 그 반대도 성립한다. 열정적인 낙관주의자가 비관적이 되면 이때가 시장에 들어갈 때이다. 상승과 하강의 세 국면을 분석해보면 전체 사이클에서 3분의 2는 추세와 반대로 행동하고 3분의 1은 추세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아주 엄격한 규율을 요구한다. 주식시장 참여자의 대부분 즉 90%는 항상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 개인이 전체 의견과 자신을 분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모두가 죽도록 비관적인데 혼자 낙관적이기 힘들고 반대로 모두 하늘을 찌를 듯 흥겨워하고 있는데 혼자 비관적이기도 힘들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공의 열쇠는 바로 추세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물론 항상 반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미 말했듯이 전체 운동의 3분의 1은 추세와 함께 가야 한다. 상승장에서는 즉시 팔지 말고 어느 정도 추세와 함께 가고 하락장에서는 즉시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투매가 일어날 때를 잡아 산다. 각각의 국면과 사이클이 얼마동안 진행되는가는 뭐라고 정할 수 없다. 이는 전의 시장이 어느 정도로 과매도 시장 혹은 과매수 시장이었는지 대중의 심리는 어떤가를 비롯해 여러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증권 시장은 경제 추세와 나란히 흘러가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또 경제 발전의 추세 자체도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내년에 호황이 올이라는 것을 오늘 안다면 이미 이에 대비할 것이다. 컴퓨터가 100% 확실히 내년에 주가가 100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주가는 오늘 이미 99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추세에 반해서 행동하라는 말인가? 무조건 그렇지는 않다. 항상 그리고 절대적으로 추세와 반대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추세와 반대로 시장에 들어와서 다음은 추세와 함께 가고 마지막으로 추세에 반해 행동해야 한다. 추세와 함께 가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전체 운동의 약 3분의 1밖에 안 된다. 한 시기의 길이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언제 한 국면이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지 계산하는 과학적인 방법은 없다. 날짜까지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은 더더욱 없다. 상승운동은 몇 년에 걸쳐 진행될 수도 있고 몇 달에 그칠 수도 있다. 이는 스스로 경험과 징후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계속 반복하는 말인데 증권시장의 추세를 알아내는 일은 과학이나 학문이 아니라 기술이고 예술이다. 증권시세나 추세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하려는 사람은 협작꾼이거나 바보이거나 아니면 둘 다이다. 그래서 이게 주식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시세의 꼭대기에서 팔고 하락의 저점에서 사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게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 어느 정도 길이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거는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정말 몇 번 경험해 봐야지 알 수만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테이퍼링도 하고 내년부터 금리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책에 따르면 분명히 상승의 꼭대기에 온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대기의 정점이 어느 때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증권시장 붕괴 후 새로운 전환점이 올 증후가 보일 때 많이 떨어지지 않은 주식 혹은 많이 떨어진 주식 아니면 완전히 바닥을 친 주식 중에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 어느 정도 가치를 보존했거나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완전히 파괴된 주식은 아마 거의 파산 상태였을 것이다. 이런 주식은 위험하지만 전환점과 함께 파산을 면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나는 안정적인 주식과 이런 주식을 섞어 사겠다. 폭락한 주식과 정상적인 주식을 반반씩 산다고 합니다. 훌륭한 투자자가 갖춰야 할 점은 무엇인가. 예리함, 직관, 상상력. 예리함은 사건의 연관관계를 이해하고 논리적인 것과 비논리적인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다. 직관이라 함은 오랫동안의 주식 투자와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무의식적인 논리력과 다르지 않다. 상상력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보는 능력이다. 이와 더불어 절제력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물론 자신이 생각한 것이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즉시 방향전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훌륭한 투자자는 자신의 상상이 현실로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마다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는지 생각해볼 줄도 알아야 한다. 성공할 때는 자만하지 말고 운도 좋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하지만 옛 주식 투자자들이 말하듯이 주식으로 번 돈은 다음에 높은 이자와 함께 돌려줘야 한다는 빌린 돈에 불과하다. 주식시장은 거대한 고리대금 업자이다. 주식시장은 커다란 덤불숲이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투자자는 성공과 실패에서 모두 배워야 한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라고 합니다. 투자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투자는 끊임없이 득과 실을 생각하며 될 수 있으면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일종의 철학 행위이다. 수학적 머리 역시 주식 투자에 적합한데 이는 주식시장이 수학의 기초학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수학이 논리적 사고를 기르게 해주기 때문이다. 재무제표가 정직하고 바르다고 해도 이것은 이미 과거의 정보이다. 시세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주식이 좋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어떤 가정하에 좋거나 나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무제표가 나빠도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그 회사의 주식을 사야 한다. 일상의 논리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부도 직전의 주식을 사겠는가? 하지만 부도가 낫다가 회생할 조짐이 있는 기업이 주식을 샀을 때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거의 망해가던 기업이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면 그 기업의 주가는 몇 배로 오른다. 반면 건실한 기업이 몇 년 후 더 좋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주가에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박을 난 사람들 보면 항상 시장이 폭락할 때 기업의 상황이 아주 안 좋을 때 사서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이더라고요. 소심파 투자자는 누구이고 부하내동파 투자자는 누구인가? 이는 내가 만들어낸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이 분류가 맞다고 생각한다. 소심파 투자자는 생각, 인내, 돈, 행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이란 투자자는 아이디어와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투자자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100을 주고 산 주식이 80으로 떨어졌거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너무 지루할 때 금방 팔아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 주식을 살 때는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산 것이다. 주가가 떨어졌더라도 자신이 판단해서 근본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면 80일 때 팔기는커녕 추가로 매입을 해야 한다. 100을 매수하기에 적당한 가격으로 보았다면 80은 더욱 유리한 가격이 아닌가. 인내를 갖고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돈 또한 충분히 있어야 한다. 이때 돈이란 절대적으로 큰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충분한 금액을 의미한다. 소액 투자자가 1만 마르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6천마르크로 주식을 샀다면 그는 돈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100만 장자가 천만 마르크를 가지고 있는데 2천만 마르크를 신용으로 빚내어 3천만 마르크어치 주식을 샀다면 인내를 가지고 견딜만한 돈이 없는 것이다. 그는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돈을 채워 넣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은행이나 브로커 등 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주식을 팔고 만다. 자신은 인내심이 충분하더라도 말이다. 돈이 넉넉히 있는 소액 투자자의 경우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부하 내동 투자자는 생각, 인내심, 돈이 없는 사람이다. 돈이 없으면 아무리 인내심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 하지만 돈이 있을 때 스스로의 생각과 확신이 없다면 인내심은 생기지 않는다. 돈과 확신은 있을 때 인내심이 없다면 상황을 견뎌낼 수가 없다. 주식은 대부분의 소신파의 손에 있을 때 나는 이를 과매도 시장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주식의 대부분이 부하 내동파의 손에 있으며 심지어 신용으로 산 주식이 많을 때 이를 과매수 시장이라고 부른다. 과매수 시장의 결과는 무엇인가? 신용으로 주식을 사는 과매수 시장은 매우 위험하다. 과매수 상태가 되면 이렇다 할 계기가 없어도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 과매도 시장의 결과는 무엇인가? 주식의 대부분이 소신파 투자자의 손에 있는 과매도 시장에서는 나쁜 뉴스에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급등한다. 소신파 투자자의 손에 있는 주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급등의 폭발은 거세다. 시장이 과매수 상태인지 과매도 상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징후와 전주곡이 있다. 지난 몇 달 혹은 몇 년간 거래량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몇 달 전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거래량도 계속 증가한다면 많은 수의 주식이 소신파의 손에서 부하 내동파의 손으로 옮겨갔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다. 주가가 올라갈 때 주식을 사는 사람은 부하 내동파 뿐이다. 이때 소신파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 샀던 주식을 내답한다. 이런 움직임은 일정기간 계속된다. 주식의 대부분을 손에 쥔 부하 내동파는 또 다른 부하 내동파 투자자가 그 주식을 사기를 기다린다. 소신파는 현금을 쥐고 있으면서 부하 내동파가 주식을 팔 때까지 기다린다. 부하 내동파는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고 싶지만 심리적 이유나 기술적 이유 혹은 새로운 부하 내동파가 들어오지 않자 인내심이 없어지는 등의 이유로 여의치 않을 때는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도 판다. 이런 일은 항상 일어난다. 흥분이 가라앉은 다음 정신을 차리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정부가 중앙은행을 동원해 조세 및 대출 정책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돈을 만들어내 산업과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많은 돈이 시중에 흘러다닐 때 그렇다. 말하자면 큰 대야에서 작은 대야로 떨어지는 물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다. 여기에다 대규모 구민기관은 모든 광고 매체를 이용해 대중이 주식 중독이 되도록 한다. 은행 창구에서는 주식을 사라고 강력히 권하고 주식을 사는데 필요한 돈을 싸게 대출해준다. 은행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돈을 달리 이용할 방법이 없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 새로운 부하 내동파는 주식을 산 후 또 다른 부하 내동파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시점이 온다. 주가가 보압이거나 조금 떨어진다. 많은 주식 보유자들은 인내심을 잃어버린다. 갑작스럽고 놀라운 일인 것이다. 그들이 주식을 살 때 때는 누군가의 말에 따라 주가가 틀림없이 올라가리라고 생각했다. 주가가 보압이거나 심지어 떨어지면 이들은 이를 개인적인 모욕이나 배신으로 간주한다. 주식품을 연출한 대중의 90%는 손실을 입을 것에 대비해 훈련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언론 및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의견과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과매수 시장의 결과이다. 하지만 증권시장에 유리한 사건이 일어나서 대중이 계속 낙관적이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기술적인 이유들이 있다.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 신용으로 주식을 산 사람은 마이너스 계좌가 된다. 은행은 계좌에 잔고를 채우라고 압력을 가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돈을 집어넣거나 주식을 팔아야 한다. 주식을 팔면 주가는 또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또 주식을 파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객관적인 이유도 없이 오로지 심리적, 기술적 압력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이 주식시장이 과열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저지하거나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금리를 올려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주가는 급락할 수도 있다. 대중의 심리적 반응은 가장 위험한 것이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거래량은 더욱 팽창한다. 주식은 계속 부하내동파의 손에서 소심파의 손으로 넘어간다. 결국 최저가에서 부하내동파는 투매를 하고 손을 턴다. 주식은 다시 소심파의 손에 있게 된다. 나중에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소심파의 수중에 있던 주식이 다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상승 국면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소심파는 주식을 가지고 있고 부하내동파는 돈을 가지고 있다. 주가가 최고점에 있을 때 소심파는 돈을 가지고 있고 부하내동파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 현금과 주식 사이 이런 움직임은 증권시장에서 영원히 계속된다. 나는 최고점에서 소심파는 돈을 가지고 있고 부하내동파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곤 한다. 이 분석으로부터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나는 정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주가가 떨어지면 이는 나쁜 신호다.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떨어지리라는 조짐이기 때문이다. 거래량이 많은 가운데 주가가 떨어지면 이는 좋은 신호다.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식은 소심파의 손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거래량도 많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나쁜 신호다. 부하내동파가 주식을 산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에는 부정적이다. 부하내동파가 시장에 참여할수록 시장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주가가 올라가고 거래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신호다. 주가는 올라가지만 대다수 주식은 아직 소심파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거래량이 적은 것은 이후 다가올 일의 서곡이다. 거래량이 많아지면 그 다음은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많아지면 붐이 찾아오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시세가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완전한 투매 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아주 논리적인 일이다. 시세가 급등할 때 갑자기 나타난 매수자는 어떤 이유로 시장이 기울어지면 또다시 갑자기 매도자가 된다. 오늘이 매수자가 며칠 후의 매도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매수자의 질을 분석하는 것이 주식의 질을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또 반대로 매도자의 질을 분석하는 것이 매도가치를 분석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주식이 질이 나쁜 보유자의 손에 있으면 최고의 주식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거래량과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식 고수들이 거래량만 보고도 주식이 오르고 내릴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역시 고수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다. 이 말이 주식 투자에도 맞는 말인가?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다. 주식 투자에 학문적 이론이나 시스템이란 건 없다. 주식 시장에서는 단지 예감할 뿐 아무것도 명확히 볼 수가 없다. 나는 경험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듣는다. 요즘 증시는 정말 불투명해. 나는 웃는다. 주식 시장이 언제는 투명했던가? 투명하게 볼 수 있다면 주식 시장이 아닐 것이다. 최고의 투자자도 미래를 볼 수 없고 안개의 형체만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내일이나 모레가 어쩔지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늘이 어떤지 어제가 어땠는지는 알아야 한다. 이것만 알아도 많이 아는 것이다. 대부분은 이것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식 시장은 항상 변동이 심하고 불명확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리뷰를 마치려고 하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리뷰한 것 외에도 정말 무수히 많은 질문과 답이 있거든요. 우리가 주식 시장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대부분의 것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신 분들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것으로서 앙데레 코스톨라니의 3개의 책을 리뷰를 했었는데요. 저도 예전에는 앙데레 코스톨라니의 책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이 담겨 있구냐를 이제서야 느끼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구리뭉실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책은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